박정우 씨는 연예인 훈남 배우 모임이 있어요? 거의 부회장으로 계신다고. 아니요. 그럼 아니요. 남자 배우들 골프 모임이에요. 안성규 씨, 한석규 씨, 정우성 씨, 장동원 씨, 황정민, 현빈. 골프 모임 이름이 싱글벙글이에요. 이 중에선 누가 제일 핸디가. 이 중에서 황정 선배님이 싱글을 치시고요. 황정민 씨도 싱글인데요. 근데 황정민을 한번 쳤어. 잘 치죠. 김용국 전혜 형이랑 같이 쳤는데. 김용국 씨도 저하고 쳐가지고 두 번 쳤죠. 다 쳤잖아요. 네가 이게 너무 너무 많아. 그래서 내가 되지는 않아. 아직 변호인단이 드디어 버리기 시작했어요. 너 그런 얘기하면 너랑 만나는 친구. 내가 좀 치려고 그러면 이걸 털어. 그럼 구찌에 내가 가는 거야. 저는 참고로 골프를 은퇴하고 한창 시작했다가 이제 두 번째인가 구라 형이랑 같이 민종이 형이랑 나갔다가. 골프를 관뒀습니다. 왜왜왜왜. 아니 초보잖아요. 너무 못 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너무 나한테 뭐라고 하도 구박을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구박을 받을 바엔 골프를 안 치겠다. 그래서 지금 골프를 안 치고 있어요. 그럼 골프채는 어디죠? 집에 있어요. 야 그건 나한테 줘라. 하하하하하핰.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